다른 애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혼자 앵앵거리고 무너 내일 먹자 내일 지금 시간 많이 늦었다 피곤하다 이 놈아 안 그래도 안 돼 내일 먹자 내일 그래 아웅 점남이 이따운에 꼬리도 왔다 아이가 뒤에 안 돼 내일 먹자 내일 내일 무너 먹고 후식으로 수박 먹고 수박이 너희도 먹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수박이 남아돈다 아웅 아웅 맛있다 아웅 맛있다 아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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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빅키바라 빅키바라 자 오늘의 요리 자 문어 자 문어 아웅 자 아웅 자 아웅 자 이거라 소심이 넣어서 먹어 아웅 어 이쁘이 아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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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리였어 요구만 누리였어 아웅 아웅 이쁘니 너희 따로 챙겨줄게 너희 여기까지 안 나올거잖아 아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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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니 별로 안 좋아하네 누리니도 아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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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섭이 아웅 니 여기까지 나올 용기는 없지 자자 아웅 아웅 무리니는 안 먹을줄 알았다 아웅 아웅 어웅 막내 아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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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니도 안 좋아하나 이거 아웅 어워 집나비 잘 먹네 다리도 잘 먹고 자 까ини 까치리 까치니 너도 먹어 소심이는 좋아하잖아 소심이 은 문이 안 먹고 어 누리 먹네 누리 먹고 문이는 안 먹을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꼬点이도 왜 안 먹어 아웅 아웅 최초 꼬미 잘먹네 어웅 막내님과 왜 안 먹어 막낸대 좋아하잖아 이거 아유 누리도 먹다마네 아유 쪼꼬미니 진짜 잘 먹네 얹힌다 천천히 먹으라 아줌나비도 천천히 먹으라 소심이니 왜 안먹어 소심이 소심이니 너 먹어 소심이니 맛있는 거 보인다 다리 다리 떨어졌다 이놈아 와 쪼꼬마 너 너무 잘 먹는다 쪼꼬마 너무 열심히 돌아다녔어 아유 물도 안먹고 자 말문 안내린거 아닌가 또리도 안먹고 이쁘야 눈썹이 쪼꼬마 와야되겠다 이쁘야 눈썹이는 잘 먹을 거 같아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아니 너무 맛있다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HDMI lando 비 pam 짝 아 환경 어느새 dry 은수빈님도 별로 안좋아다 보네 입구에 혼자 먹고 있네 아이고 와 너희 진짜 깔끔하게 먹었다 무늬 다 먹었다 다 먹었어 전나미 쪼끄미 그 다음에 까칠이 와 대박이다 대박 너희는 자 이제 후식을 먹읍시다 후식을 그래 꼬리니는 꼬리니는 먹지도 않고 네 수박은 먹을 수 있겠나 뭐 어떻게 잘 입고 오우 잘 익었다 오우 대박이야 대박 이거 어떻게 자르지 자 일단 실을 빼야된다 너희는 실을 빼야된다 자 이거 한번 구워봐라 야 그 물 떨어진다 이거 마 내리지 말고 위에서 무라 위에서 이 사람 막내도 하나 묵어봐라 없네 아수아가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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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격만 하고 있나 아 역시 한번도 안 먹어본 거는 별다른데 새우네 조금만 더 먹나 채식은 안하나 아 눈썹이 하고 이거 먹으려나 아 저 놈새 장난친다고 아 공도 아닌데 풀리고 있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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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멀티 넌 널 때까지 보고 있어야 되겠다 배가 얼마나 부르면 혓바닥 내밀고 있노 에이 그 이름이 자식 다리도 조금 먹었지 꼬리 삐낀거 아이가 꼬리 먹을 수 없는 것만 주고 너 한동 못 먹지 전남이 왕이다 왕 우와 대박 잘 먹었다 쪼꾸미하고 까치지도 나름 열심히 먹고 너리 너리도 한 잔동 안 먹고 무니 수박이라도 먹을 줄 알았다 수박도 안 먹고 막내 내 문어 좋아할 줄 알았디만 왜 문어 안 먹어 눈썹이 이쁘히도 수박을 안 먹더라 우리 애들은 수박 다 안먹네 까칠이 너 이거 뜯고 있는거 내가 봤다 까지네 이놈이 제가 먹더라 그라 소신이 그라 소신이 그라 소신이 그라 눈물이 눈물이 있어 막내는 네 딱 발 앞에 안 깨어지면 안먹네 에이 그 조금 코에 좀 붙었나 조금 자 소신이 하나 더 먹어 소신이 우리 막내도 막내야 공부해야지 왜 뭐 뜯어졌나 자 자 니크다 이거 자 자 무니 아 자 잡나미 자 잡나미 쪼 됐다 터 됐다 또 lucky 잔궁 정말 미소가 질어져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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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내 여기 손 못 보이고있지 거기에 손톱기 아기 아이고 이놈한테 다 보고있다 자 막내자 막내 다 먹으라 막내 다 먹으시오 소심이 어디갔어? 소심이 소심이 어디갔어? 자 소심이 자 소심이 막내 하나 더 먹어 아이고 쪼꼬미 쪼꼬미니 너무 과식하는가 해가지고 누리 안먹나 누리 꼬리니 너 얼만큼 뺏어 뺏어 먹지 말해 자 무늬 아이고 이떨에 진짜 자 옆에 점남이가 노리고있다 점남이가 먹기전에 빨리 먹으라 점남이 오늘 너무 많이 먹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뱉어지겠다 점남아 오 소심이 마지막 하나다 소심이 자 소심이 자 소심이 굴러 떨어졌다 빨리 물아 다른애들 먹기전에 빨리 물아 다른애들 먹기전에 빨리 물아 점남이 먹고있다 빨리 점남이 쪼꼬미 아 누리앞에 있는거 아무도 못되네 지금 어? 막내 꼬 안에 뭐 들어갔나? 꼬 들어갔나 아이고 아이고 막내 아휴 수박도 치워야되는데 으흑 으흑 아휴 응 흫 흫 흫 꼬리야 너 엄마 비꼈다. 홍보다 이제. 아 점남이 온다 점남이. 아 점남이. 아직 못 봤다. 봤다. 어 점남이 왜 떨드려. 아이씨. 아껴보려고 남겨놓은 건데. 이제 눈썹이나 주러 가자. treadmill. 잠시 곧 사내준, 히힛땡, 하하. 하하. 아아. 우와 우와 드디어 드디어 한 두시간 마리 한 마리 잡았다 한 마리 우와 사이즈 괜찮은데 우와 대박이네 대박